야 그럼 이거 할래 귀엽다 카와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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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먹지 말랬지 내가 타요 타요 다는 달라고 그랬죠 내가 아 로리 타요라네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같잖아 우편 확인 어떻게 해요 아 특히 아 이게 그 소매넣기라는 건가 요즘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보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대 요즘 어떠세요 안녕 야 조금만 먹으면 안죽겠다 잘 지내줘 감사합니다 뭐야 돈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 이건 뭐하는 거야 나 먹지도 못해요 레벨 1이야 패밀리어 패밀리어는 뭐야 이거 뭐 좋은 거예요 내꺼 무기네 6강짜리 아 그만 보내세요 아 이거 바치하니 천 만 십만 130만 감사합니다 팀 피니스님 이건 뭐야 이거 보내지 마세요 나 맛보기야 맛보기 뭐야 아 이러면은 아 이거 보빙이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인벤토리 공간이 없거든요 이제 죄송한데 아이고 라즐리님 감사합니다 제 인벤토리 공간이 없어요 뭐 뭐가 되게 많이 줘가지고 됐나 야 너무 철컹철컹인데 와 근데 유저 되게 많다 와 아프다 저 160 몇 시간 끝나면은 아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가끔씩 할게요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새벽에 할거 없을때는 새벽에 할거 없을때는 새벽에 할거 없을때는 새벽에 할거 없을때는 너무 아프잖아 야 재밌다 진짜로 야 진짜 재밌는데 서울 노동자가 뭐야 아 서울 워커 아하 와 무기 감사합니다 이거 뭐에요 이거는 이건 뭐 어떻게 하는거에요 엄청 귀한거라고?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저 저 꾸준히 해볼게요 진짜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 이거 좀 꾸준히 할게요 아 이렇게 못잡게 하는구나 이 나쁜사람들 이거 엄청 비싼거에요? 다 팔면 현금 200만원? 이거 어떻게 껴요? 나 왜 2800만원 있어? 야 자비스야 5만원만 충전해봐 나 뭐가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건 뭐하는거죠? 한정도 비신붓 비신붓 고기 정 Ga 바비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어구 안녕하십니까 하하하 하하하 칠 에헥 안녕 이 수행칭은 뭐야? 이거 할 때까지 하자고? 알았어 아 이거 포션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인벤토를 또 다쳤잖아요 아 그래도 고맙습니다 와 너무 귀여운데 어떡해 이거 단발 너무 귀여운데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일단은 이거 살게 일단은 이렇게 이거 두 개 살게요 오 귀여워 여러분들 귀여워 고양이가 더 귀엽다고? 뭐야 야 자비스야 5만원만 더 넣어봐 나 어차피 쿠키도 충전해야 돼 이거 사고 싶다 여러분들 이거 나 지금 3천만원 있거든요 이거 되게 많은 거죠 현금으로 300만원이라고? 어? 진짜야? 돈벌기 힘들어 보이긴 해 서울 워커야 여러분들 7 누르면 각성한다고? 뭐야 왜 각성하? 아 귀여워 현질 없이도 할 수 있어? 근데 이제 롤챔 봐야겠다 아 근데 존나 재미있네 봄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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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이 네요 장랑 네요 heb ников